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가 항공에서 보내주신 것 중에 하나 입었어요. 저는 패딩 입을 때는 안에는 얇은 거나 반팔 위주로 입어요. 가방은 오늘은 이렇게 작은 거 메고 나가려고요. 그럼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지금 밖에 나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풀렸어요. 영상 10도래요 갑자기. 날씨가 풀려서 걷기 딱 좋네요. 그럼 다운타운으로 같이 걸어볼까요? 구독자님들께서 남겨주시는 댓글 다 하나하나 감사하고 소중한데 지난 영상에서 인상 깊은 댓글이 있었어요. 지금 메디슨 스퀘어파크 통과해서 지나갈게요. 오늘 그래도 바람은 꽤 부네요. 하늘은 예쁘다 그래도. 다람쥐 보 VMware Fen. 다람쥐. 얘가 다람쥐 보고 있어요.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오버네미뉴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어요. 아침에 커피를 안마시고 나왔더니 빨리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이제 걸어서 워싱턴스퀘어 파크까지 왔어요. 예쁘죠? 지금 거의 다 와가요. 오 예쁘다. 여기는 생긴지 한 달도 안된 카페에요. 여기는 새로 생긴 지 얼마 안되서 깨끗하고 매네튼에는 잘 없는 스타일의 카페에요. 내부도 예뻐요. 그리고 빵도 많아요. 파이. 파이도 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머핀이랑 스푼도 맛있어 보이네요. 머핀이랑 스푼도 맛있어 보이네요. 있어요. 이igers은 비가 남 apoythought고요. 그리고 이제 욕구를 отк sponsors. 너무 맛있어配 divulw 시보는 짜boxbox ejects. 이거 핫코코아 믹스래요 이건 쿠키 만드는 믹스 무화과 잼이네요? 구독자님들은 어떤 잼 좋아하세요? 저는 무화과 딸기요 포코아 믹스랑 이렇게 마시멜로우까지 컵이랑 같이 있네요 땡큐 시키는 중 저는 라테랑 코코넛 올라간 파이 시켰어요 이게 너무 귀여워요 앞발이 엄청 두꺼워서 진짜 귀여워요 지금 제꺼 파이 보고 있어요 너무 귀엽다 진짜 앞발이 호랑이만 해요 간다고 인사하고 갔어요 커피가 아마 바닐라 라떼나 헤이즐라 라떼 이런 맛 들어간 건 없는데 그냥 아이스 라떼데도 맛있어요 약간 골든레이터 리버 엄청 귀엽죠 간다고 인사할 때도 귀여웠어요 지금 하도 저거 분위기도 좋아요 이것도 먹어볼게요 마시멜로우 송송 올라가 있는 스모어 파이랑 이거랑 고민하다가 이거 시켰어요 크림이 엄청 부드러워요 푹푹 들어가서 깜짝 놀랐네 맛있겠다 코코넛 플레이크가 콕콕 씹히고 크림이 향이 확 퍼지면서 진짜 맛있어요 다 익은 단데 딱 맛있게 단 정도예요 이렇게 놓아놓은 게 다 하나하나 예뻐요 여기 쿠킹책도 있네요 지금 나가볼게요 지금 나가볼게요 지금 나가볼게요 이탈리아 식료품 가게는 잠깐 들어가서 구경해 볼게요 와 들어오자마자 치즈 냄새 나요 치즈가 많네요 여기도 치즈가 한가득이에요 여기 초콜릿이네 이거 토마토 소슴가곤인데 글자가 거꾸로 써 있어요 토마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재밌네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저는 여기 브랜드 소스 좋아해요 케찹이랑 이런 거 제 와인이랑 먹는 거 아예 이렇게 포장되어 있네요 여기가 딱 3개만 들어있고 장난감 같아요 결혼식 przest있는 содерж 파스타 면도 있어요 레시피니 crazy 지나가는 길에 라면 먹으려고요 맛집 느낌이 나네요 주방이 오픈 키친으로 되어있어서 좋네요 지금 지나가다가 일본 라면 먹으러 들어왔어요 일본 라면 팁인데 일본인들도 많이 있고 맛집 분위기가 나네요 치킨이랑 저는 라면 하나 시켰어요 스파이스 소유라면 여기 재미있는 문구가 있네요 우리의 라면은 뜨겁게 뽑아낸다 조심해라 그러나 라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라면이 뜨거울 때 먹는다 전 라면 좋아하니까 뜨거울 때 먹어볼게요 치킨이 진짜 맛있게 생겼네요 갓 튀겼어요 근데 생각보다 조박이 커요 이거는 같이 먹는 소스 치킨 냄새가 다했다 와 맛있어 보이죠 아 뜨거워 뜨거워서 좀 식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짭조름 맵네요 연기나는 거 보세요 소스 없이 먹어볼게요 이게 많이 짠 편이긴 한데 겉이 완전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너무 맛있어요 스파이시 소유라면 나왔어요 그냥 소유라면 시킬까 이거 시킬까 하다가 스파이시 시켜봤어요 별로 안 맵다고 하길래 일본 라멘은 그릇까지 데워 나오잖아요 되게 뜨거워요 먼저 국물 먼저 맛있다 엄청 진하고 저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저한테 그렇게 맵지 않아요 근데 먹을 때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튀길까 봐 국물이 얼큰하고 면은 쫄깃쫄깃해요 국물이 얼큰하고 면은 쫄깃쫄깃해요 국물이 엄청 진해요 구독자님들이 매운 거 좋아하시면 이거 여기 오셔서 꼭 드셔보세요 화이씨 소유라면 밥 먹고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나가볼게요 콧바고 밥 밥 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곱창 먹으러 왔어요. 지금 곱창이야기 왔어요. 이 떡이 맛있어서 떡사리도 추가했어요. 일단 곱창 모듬 시켰어요. 이 가루랑 소스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지금 곱창이 제일 맛있어서 곱창만 따로 또 추가 주문했어요. 지금 곱창이 제일 맛있어서 곱창만 따로 또 추가 주문했어요. 곱창이 아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